오늘 한신문의 고정칼럼에서 글을 쓰셨는데 386과 딱발이라는 그런 제목을 쓰셨네요. 보시게 되면 36회째 기고한 것이 이 딱발이라는 것이 스포츠맨이 특정 운동능력을 갑자기 상실해버리는 야구선수가 야구를 할 수 없고 스포츠맨 뿐 아니고 작가라든지 음악 연주가들도 마찬가지인 모양입니다. 갑자기 그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그런데 이거는 육체적인 문제도 있지만 정신적인 부분하고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병한 모양입니다. 그것을 영어로 표현한 입수라고 표현하고 그다음에 우리 표현에는 닭발이라고 표현하는데 만일 류현진 선수가 닭발에 걸리면 야구공을 아예 못 던지거나 아무데나 막 내던지게 된다. 직업인으로서의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리는 그런 병이 그런 병이 걸린 사람들이 386 세대에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를 지적합니다. 그런 칼럼을 보통 사람들이 읽기는 조금 어렵게 쓰셨네요. 오늘 내용의 핵심은 옛날 이 응준 소설가가 386 세대니까 그 소설가가 20년 만에 운동권 언저리에 돌아다녔던 그 한 친구가 20년 만에 만났는데 대형 입시학원 원장으로서 엄청나게 성공한 것을 만난 겁니다. 20년 만에 만나가지고 대화를 한 내용을 오늘 글의 주 소재입니다. 나는 그가 기이했다. 연신은 그는 이제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젊은 날의 친구가 연신은 그는 민주화 투사처럼 말하고 사회주의자 같은 제스처를 취하고 있었다. 지금 50대 여러분들 중반이 됐는데도 젊은 날의 그런 낭만적이나 취기하고 전혀 달라진 게 없다는 이야기를 이 응준 소설가가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는 정반대로 살고 있으면서도 오래전 나는 사회주의자가 돼보는 게 로망이었는데 젊은 날 요즘은 자신이 사회주의자라는 인간들 중에 사회주의자를 발견해보는 것이 제의 버킷리스트의 하나다. 그 친구와 나는 386의 막내의 격인 89학번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월이 많이 흘려서 지금 50등 중후반이 됐는데도 그런 직위를 못 벗어나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세대가 지금 한국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앞으로 한국호를 여러분 끌고 갈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학원으로 성공한 그 친구는 실은 운동권도 아니었는데 1990년대 한총령 세대까지 민주화 어쩌고 하는 환각형 거짓말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데는 조카뻘들에게 분뇨 같은 x86이라고 불리며 혐오의 대상이 된 우리 죄가 크다. 진짜 운동권보다 더 환자 같은 가짜 운동권들이 x86의 바다를 이루고 있다. 만약 우리가 진정한 민주화 세대이자 진보세력이었다면 1987년 이후에는 북한 강제수용소 해방운동 북한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게 지금 586세대의 결정적 자기 모순이다. 민주화 운동 세대가 아니라 민주화 격변기 세대 정도가 적절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기들에 대한 비판에는 586세대는 닭발이 걸려버린 상태다. 가장 혜택을 받았으면서도 희생이라고 한 것처럼 군원 세대가 바로 586 닭발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신랄하게 쓴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분들이 이영준 작가의 글을 왜 소개하냐. 이 닭발 세대가 권력을 장악한 겁니다. 이 닭발 세대가 선거를 장악한 겁니다. 이 닭발 세대가 앞으로 10년 20년 한국을 완전히 골로가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닭발 세대의 여러분들 한 축은 대한민국을 기본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심려를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완전히 사회적 실험을 할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 할 거냐. 광복회장을 지냈던 김원웅 씨처럼 죽는 날까지 할 겁니다. 그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젊은 날 가졌던 뭡니까 불거스름한 사상이 본인들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닭발 세대가 선거까지 여러분들 완전히 장악을 한 겁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모든 정치 권력을 다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닭발 세대가 그냥 병이 걸린 것까지는 좋은데 이 세력들이 본인들이 꼴리는 대로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나라를 그냥 끝까지 밀고 가겠죠. 그 표준이 어딘가 하니까 전 광복회장을 띄는 김원웅 씨 같은 겁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목숨 끊어지기 전까지는 자기 사상이나 신념이나 자기 멋을 버리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영준 작가는 20년 만에 만난 아주 크게 성공한 학원 원장과의 대화를 아주 조목조목 지적했지만 저는 거기에서 무엇을 생각하는 거 아니까 그 세대 그 세대의 일부가 완전히 나라를 그냥 배란 끝으로 몰고 갈 것이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선거를 도덕질하냐 이야기죠. 그렇게 지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건국기념관을 만들고 박정희 기념관을 만들고 박정희 광장을 만들고 다 좋은데 근본적인 문제를 다 침묵하는 사회는 크게 상응하는 비용을 치르겠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 가지고 이 입수라는 이 병이 어떤 병인가 이렇게 보니까 입수는 특정 상황에서 중압감으로 인해 몸이 경직되어 평소에 자라던 동작을 수행하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뇌신경연결의 문제로 인한 근육조절에 이상이 생기는 현상인데 고치기가 아주 어렵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고치기 힘들다는 겁니다. 죽음이 거들을 하여금 입을 다물게 하기 전까지는 전 강복회장 김원웅 씨가 했던 것처럼 마지막까지 자기를 낳아주고 성장시켜준 조국에 대해서 행패를 뿌리겠죠. 마지막까지 죽는 그날까지 행패를 뿌리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답은 없지만 상황이 이렇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다 감안하셔가지고 앞날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